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윤종훈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사회네트워크 분석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 시작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네트워크 분석의 기본 개념들과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회과학 및 인문학 분야에서 이 분석 방법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실제 연구 사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네트워크 분석이란 질문을 받았을 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사회에 분포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트워크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네트워크를 찾아봤을 때 나오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의미로 네트워크의 의미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연결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네트워크 분석이란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를 그들이 맺은 관계로 구성된 연결망 즉 네트워크의 특성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자 시도하는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다양한 사회, 문화를 비롯한 공동체 안에서도 형성되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 분석 방법론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매우 흥미로운 연구 성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회 네트워크 분석은 사회 구조의 분석을 위한 방법론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연구 사례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정보통신기업 사이람에서 진행했던 사회 네트워크 분석 연구입니다. 정부 자료와 중앙일보 인물 정보에서 인물들 간의 학연, 지연, 현연, 직연 관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시기별로 대한민국의 엘리트 집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바 있습니다. 70년대로 진행될수록 특정 대학으로 집중되어 있는 네트워크 군집이 점점 분산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이 네트워크가 점차 해체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네트워크 분석은 순수 인문학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연구 사례는 CBDB 프로젝트입니다. CBDB는 China Biographical Database 프로젝트의 줄임말인데요. 즉, 중국 역사에 존재하던 역대 인물들의 이름, 자, 호, 관직, 출신지와 같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들의 혈연과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 데이터까지 만들어낸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토대로 관직자 출신 네트워크 또는 문인 간의 교류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고 인문학 연구자들은 이 네트워크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인문학적 연구와 저작 활동을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감을 잡기 위해서 사회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이 사회과학을 비롯한 인문학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연구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사회 네트워크 분석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크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연결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대상도 필요하겠죠.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점이 있고 이 두 점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선이 존재합니다. 노드라고 불리는 이 두 점은 고유한 객체 즉 점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한 두 노드 사이에 연결된 이 선은 링크로서 연결관계를 의미합니다. 사회 네트워크 분석에서 전지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의 기본 개념과 구조는 바로 이 그림과 같은 단순한 형태입니다. 여기서 노드와 링크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다양해지면서 연구 사례에서 본 것처럼 거미줄과 같은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의 기본 개념은 점과 점 그리고 그 사이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관계에는 방향성이 있는 관계와 방향성이 없는 관계가 존재합니다. A에서 B와 다시 B에서 A로 상호간에 동일하게 발생하는 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A에서 B로 향하는 한쪽 방향에서만 발생하는 관계가 있기도 합니다. 전자의 경우를 방향성이 없는 관계 그리고 후자의 경우를 방향성이 있는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향성이 없는 관계 먼저 예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촌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A와 B가 있다고 설정했을 때 A와 B 사이의 관계는 방향성이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A에서 B도 사촌관계이고 반대인 B에서 A도 동일하게 사촌관계이니 이런 경우는 undirect 즉 방향성이 없는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간의 관계는 관계가 있다의 1과 관계가 없다의 0으로만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0과 1로만 표현된 weight라고 합니다. 왼쪽 모식도의 연결관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오른쪽의 행렬표를 보면 감이 조금 오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 모두 0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상호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면서 연결된 점들끼리는 방향에 관계없이 모두 1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히 연결이 돼 있느냐 없느냐 즉 선의 유무로 1과 0이라는 단순한 값이 매겨지기 때문에 가중치가 없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 방향성과 가중치가 있는 네트워크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 친구 관계가 있다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친구라는 관계는 사촌 관계와는 조금 다르죠. 사촌 관계는 A와 B 사이의 관계가 쌍방향으로 동일한 반면에 이 친구 관계는 어떤 대상으로 향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A는 B를 친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B는 반대로 A를 친구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가 바로 방향성이 존재하는 네트워크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 관계는 앞에서처럼 친구다를 1로 친구가 아니다를 0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친함의 정도에 따라서 관계의 수치가 달라지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겠죠. A는 B를 5만큼 친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B는 A를 2 정도만 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스스로에게 향하는 네트워크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C는 C 스스로를 5만큼 사랑한다 라는 네트워크가 존재할 수도 있죠. 문학 작품에서의 네트워크 분석에서 발견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모식도 예시를 통해서 네트워크의 방향성 그리고 네트워크의 가중치, 셀프라는 세 가지 개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이론의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네트워크 결과를 분석할 때 우리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이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연결되어 있는 각 노드는 degree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노드에 몇 개의 관계선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바꿔 말해서 1차적으로 몇 개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 degree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노드에 많은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러한 다수의 연결관계, 즉 연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노드를 허브, 쉽게 말해서 마당빨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다음은 매개 중심성, 연결자, 링커라고 표현되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 나타나 있는 링커는 직역하자면 결국 연결해주는 사람 또는 노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당빨인 허브 개념도 연결해준다는 성격을 띄고는 있지만 링커의 경우 대규모의 네트워크에서 허브와는 다른 연결자로서 그 의미가 반영됩니다. 대부분의 분석에서 볼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네트워크에서는 그 안에서 다시 소규모의 몇몇 네트워크들로 다시 분화가 됩니다. 이럴 때 분화된 네트워크 군집들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노드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들이 곧 링커, 즉 연결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링커 노드는 허브처럼 단순히 연결된 관계수가 수치적으로 높다고 해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다시 살펴보자면 링커 20인 노드들의 디그리 수치는 3과 각각 2로 방금 봤던 허브보다 디그리 수치가 낮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두 개의 링커 20 노드 중 하나라도 이 그래프에서 사라진다면 이렇게 하나로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이 네트워크 그래프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교류가 완전히 끊기게 그리고 분리되게 됩니다. 디그리 수치는 허브보다 낮을지언정 서로 다른 소규모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연결 지점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조되곤 합니다. 다음은 센터, 중심자라는 개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센터, 중심자라는 개념은 영향력 또는 전파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많은 즉 디그리 수치가 높은 마당발이어도 만약 네트워크 군집의 구석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 허브노드의 전파력은 높은 디그리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교실 안에서의 전염병 확산을 예시로 살펴본다면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교실 맨 끝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조금 적을지언정 교실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전체 교실로의 전염병 확산 속도가 빠를 사람은 아마 후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 센터, 중심자는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느냐 보다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중심에 있느냐 핵심적인 위치에 있느냐에 대한 의미가 더 강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유 벡터 중심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겉보기엔 용어가 어려워 보이지만 이 고유 벡터 중심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결국 종합 점수입니다. 각각의 노드들이 앞서 소개한 허브, 링커, 센터 개념에 따라 어느 정도의 수치를 종합적으로 지니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개념들의 수치를 계산하는 공식은 이미 존재하고 그 공식에 의해서 수치들이 계산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소개를 하도록 하고 계산 공식에 더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프레젠테이션에 연결된 위키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더 정확한 공식에 대해서 아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는 시각적으로 보고 이해하기 쉬운 그래프 형태로만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는 그래프의 형태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서 네트워크의 방향성과 가중치에 대해 소개할 때처럼 네트워크는 그래프와 동시에 행렬표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또는 네트워크의 소스 노드와 타겟 노드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네트워크 가중치를 엑셀의 형식으로 표현된 엣지 리스트 형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회 네트워크 분석의 실제 과정은 데이터 수집 및 정제 그리고 해당 데이터의 분석 툴 적용 그 다음 분석 결과 검토 및 해석 이라는 과정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분석했을 네트워크를 데이터의 형태 정확히는 컴퓨터가 읽고 처리할 수 있는 기계 가독형 데이터로 가공하고 표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소개해드렸던 네트워크의 다양한 형태들 중에서 실제적인 분석틀에 적용될 기계 가독형 데이터로서는 엑셀을 활용한 엣지 리스트 포맷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엣지 리스트의 기본적인 형태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소스 노드 그리고 출발한 관계의 대상이 되는 타겟 노드 그리고 그 두 노드 연결된 관계의 웨이트 즉 가중치를 각각의 열에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엣지 리스트의 경우에는 소스와 타겟이 모두 우리나라 특정의 지역 노드입니다. 이 지역 노드 사이 간의 이동 횟수를 관한 관계를 보고 싶다면 가중치를 모두 동일하게 1로 설정하면 되겠죠. 반면 두 번째 엣지 리스트의 경우 소스와 타겟에 있는 지역 노드는 동일하지만 첫 번째 노드 사이에 가중치 값이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엣지 리스트의 경우 지역 간의 이동 횟수가 아닌 지역 간의 이동 거리를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에 같은 소스 타겟임에도 불구하고 노드 간의 가중치가 1로 고정이 아닌 거리에 따른 수치로 변화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소스 타겟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하는지의 목적에 따라 데이터와 가중치의 형태를 유동적으로 정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계 가독형 데이터로 표현된 네트워크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분석 툴에 직접 적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까지는 사회 네트워크 분석의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데이터를 직접 적용하여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